압축이 신청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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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국민들은 지금은 3개여 해외에 지원다고 하죠. 4개여 해외에 지원하는 4개여 해외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야 오늘 딱 내는 2개여 해외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서울 서울에서 굽고 인천이üyor 이제세계에서 보러 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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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이곳이 오늘에 와서 우리의 이곳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이곳에 와서 이곳으로서 우리의 이곳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설마 우리의 이곳을 만나면 누구든지요? 우리의 이곳을 만나면 건물을 만나면 되죠. 우리의 이곳에서, 우리의 이곳을 만나면 되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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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 . . . . . ॥ 아 저랑 비슷한 시절에 어제 ug상 공부 그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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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밥을 먹으러 너와 꼭 먹으러 가진 것입니다. 모모에서 먹으러 가진 것입니다. 뭐 이 사람은 주인공이 남은 것입니다. 우리가 절여 후 먹으러 가진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주인공이 남은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챙겨줄 것입니다. 싸움에 물기를 끄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먹으러 가진 것입니다. 애교하는게 그러고보자. 우리 애교로 태어나면서 아무도 못 지켜줄 수 있는지 말아, 내가 todos 지켜줄게, 내가 늘어가는 말을 하려고comm罩, 왜 제가? 애교하는 게 제게 잘하는 이유가, 나도 וא׬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사는 거죠. danach 그리고 저기를 믿고 우리가 제 skull에 이곳으로서 그리고 어느28수 있는 건가요? 마이티나와요? 지하로 말씀해 주세요. 지하로 말씀해 주세요? 지하로 말씀해 주세요 자, 지하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지하로 말씀해 주세요, 지하로 말씀해 주세요. 지하로 말씀해 주세요. 지하로 말씀해 주세요. 그가 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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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자유한 bring을 나와주시고 당신에게는 기쁨을 지키지 않고 그런 기쁨을 지키지 않고 나는 그것을 전달합니다. 나는 그것을 전달합니다. 그에게는 남을 배우고 나는 그에게 aquest 범죄를 아듬다. 나는 그것을 전달합니다. 나는 그것을 전달합니다. 어떻게ól 수외로 신경ıl을 흡입해야지? 아, 어떤 것을 환영하십니까? 아니 말씀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은? 네, 네, 네 네 보컬 동원한 것과 이렇게 됐습니다 성에만 안 후에는 오늘의 병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 뭐? 그가, 뭐? 강제선에서 교통을 나눠서 구강에서 교통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는 건강에 지원해 주시면서 공부한 경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